야옹야, 네 재경 4069님 별풍선도 2개 감삽니다. 크으... 다 못 따놓은 것 같네. 어 근데 왜 이렇게 테러만 진짜 걸리지? 절도 안 받아야되는데 아 우리 가을입둘울니까 이사들평선 1대기 1은 구요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뭐 사실 나래파리가 꼬이는 그런 날인가 보지 하지만 난 여러분들이 있기에 참을게요 진정한 군자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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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샤는 옵션 비공개 그런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허 예전하자 이런 날을 헤베야 되는 것이요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명일도 아니다 엉션이 가죽 네 전화주었습니다 와 전화주체는 KKKSS31님 별풍선 1개 고맙습니다. 아우 게임 좀 치고 가니까 별풍선도 안보이네 스타드 마우스 그거는 솔직히 저 개개인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맞는 마우스가 있는 것 같아요 G1도 좋다좋다 하는데 제 손에는 또 안맞더라구요 G1이 저 이란이요 이란사랍니다 그런데 쌍커풀 지으며 옛날에 이란아 갔다면서 그랬었어요 이란입니다 이란 딸라공 딸라기 배슬크루저 해야지 배슬크루저 애플레이션호 배슬크루저 본방입니다 예 배틀크루저? 아니 저 배틀크루저죠 배틀크루저 아 도이친란들 안녕하십니까 야구 아직 그런것도 봅니까? 롯데가 없는데 접으세요 롯데도 없는데 그냥 접으세요 분명히 며칠전에 봤을때 롯데가 5등인것까지 봤는데 롯데는 한국기업입니다 일본기업이 아닙니다 한국기업입니다 누가봐도 일본이었어 마데인제펜 어? 누가봐도 마데인제펜이었어 네 오우, 또 저래기 나 오우, 오우, 잘하고 있다, 잘하고 있다 애들아 흐허헣, 한국기업이무위당 롯데닛, 한국기업이무위당 흐헣, 아, 길걱이네 아네, 나는 그, 장난친지 알았지 그 닮은 배우가 장난치는지 알았습니다 진짜 그게, 공식 인터뷰 던데 엄청 놀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허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하지마라잇 니가 온 첫 빠따다잇마 니는 조심해라 니는 온 첫 빠따다잇 배슬크루저 첫 빠따다잇 니는 대기해라 니는 죽었다 악마를 보고싶나 지금 악마를 보고싶은건가 악마를 보고싶은건가 악마다잇 근데 아카데미 어째나 빠지지라 악마를 보고싶은것인가 어 악마를 oc 악마를ception 악마낭 아이씨, 좀만 이쁜척 좀만 이쁜척하고 있어 간다 나를 우리킬 궁극기 실수하지마라 너도 간다, 기다리라 아 이것들 진짜 궁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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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림받아 지이프스 자아 그림받아 지이프스 기다리라니도 온다 곧 행님이 곧 온다 곧 행님이 들이닥친다이 이거 앞에서 자아 아 그 오니 베스랄 랄드 그냥 자 세pping 스멜 한 Watson의 한 것를 본다. 대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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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! 못하는 Erfolg! 자 또 누구누구누구 때려줬고 으이 여기 샤트를 왔세요 좀 어휴 이따 알려주고요 자 여기 배술 있습니다이 오그로라 이따 좀 놀아볼까? 일로와 일로와 미사일 일로와 어디가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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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십니까 아 아 아 아 1절밖에 안했는데 문지지 않습니까 11 아무것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셔틀 셔틀 본 줄 알고 미안해 시스템 아 아 이쁘 아 아 슈 아 어 아 아 아 아 호잇차차 시금치로 어? 게임이 안 끝나는 그런 부분? 아 놀래라 와 이거 한 번 지워보고 싶다 어? 우와 승났어 아